오늘 진짜 힘들었겠네 오늘 상 줘야겠다 무슨 상 줄 건데? 무슨 상 받고 싶은데? 이게 끝이야? 안녕하세요 대리님 안녕 이쪽 왔네요 네 신혁 씨는? 아직이요? 아니요 방금까지 있었는데 화장실 간 거 같아요 입사하자마자 지각이면서 왜 이렇게 당당해요? 대리님한테 화장실 갔다고 얘기했으니까 들어가서 앉아요 빨리 회사 재밌어? 응 재밌어 이거 뭔가 좀 질투나는데 응? 나 지금 일과 사랑 중에 선택 못 받은 거야? 에이 아니야 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이럴 수가 어디가 이리 와 누우시죠? 이를 선택하신 남자친구님 못 놓겠는데요? 점심 먹을래? 나 10분만 점심 어떻게 할 거야? 나 아직 먼저 먹어 응 기다림 주스? 죄송이야 점심이야 아 점심 먹자 야 근데 너 짝꿍 왜 알았냐? 아 몰라 약속 있대 야 우리 이렇게 지금 다 모여있는데 솔직히 말해봐 진영이랑 무슨 사이 있냐? 뭐가 무슨 사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야 나 둘이 시그널을 다 읽었어 둘이 뭐야 뭐야 민주야 응? 나 언제까지 만날 거야? 응? 그게 무슨 말이야? 이상한 질문인데 이상하긴 나 버리지 말란 뜻이지 평생 만난다고 하면 어쩌려고 그래? 진짜? 자신 있어? 난 자신 있는데 자기가 자신 없어 보인다? 무슨 어쨌든 나 완전 자신 있지 근데 너 응 여자친구 있어? 어? 나는 어때? 뭐가 어때? 아 소개팅 해달라며 나 같은 여자 어떠냐고 내가 너무 과분하긴 하지 뭔 소리야 요즘 나 같은 여자거든요? 회의 시간 다 됐다 빨리 가자 어 취소로 어 experience sta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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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